자 여러분 이제 어제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인천 서구월 재검표가 있었습니다만 관외 사전투표하면서 배춘잎 사전투표지 등 이상한 투표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잠시 방송을 했죠 인천광역시 서구월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미래통합당의 박종진 후보의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율이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0% 신동근 더불어당 후보가 플러스 8에서 플러스 11%지 않습니까 일단 이렇게 큰값이 나올 수가 없고 모든 동에서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더불어당은 플러스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8% 10% 표가 더불어당 신동근 후보로 전산조작으로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더하게 되면 8 8하게 되면 16%지 않습니까 11 11 이렇게 10 11 10하고 여기 1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1이죠 22% 그러니까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최소한 16%에서 22% 정도가 표가 이동한 거죠 표를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이거는 그냥 선거가 아니고 이거는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아니고 그냥 사기인 겁니다 사기 사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선거 데이터를 국민들한테 믿으라고 발표한 선관위 관계자들은 대호각성해야 됩니다 다음에 감방 가야 될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사기 짓을 한 겁니다 사기를 이렇게 사기 짓을 했기 때문에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 전체를 다 갈아 가지고 법원이 투표함을 제출해라고 하니까 급히 제출한 겁니다 통을 다 가는 과정에서 배춘잎 사전투표지나 본드 사전투표지 이런 게 들어간 거죠 지금 대한민국 선거를 한 것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 친구들이 얼마나 조작을 확실했는가 하니까 인천광역시 서구원에는 동이 9개고 그 다음에 그 동산하의 투표소가 61개입니다 61개를 다 전산적으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WMG당에 넘겨줬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서구원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후보는 한 투표소에도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그래서 61대 제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계산을 해보니까 몇 프로를 훔쳐가는 거 아니까 30%를 훔쳐간 여기 30%라는 것은 미래통합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6,626표의 30%를 더불어민주당의 신동근 후보와 함께로 이동시킨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한 거죠 전산으로 국가혁명배당금당 임영자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435표에 30% 131표를 넘긴 겁니다 총 조작규물은 5,118표 곱하기 2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상투표였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56%인데 66%를 뻥튀기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다 표를 쑤셔넣고 미래통합당 후보는 41%를 받아야 될 후보가 31%를 사전투표를 쪼그려다니까 표를 다 빼앗은 겁니다 이 짓을 지금까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1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이 짓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이렇게 전산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그냥 국민들한테 선거데이터를 만들어서 발표한 겁니다 국민들은 그냥 돼지개로 본 겁니다 너희들은 돼지개니까 우리가 그냥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냥 발표하면 그냥 네 이렇게 하면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제야전문거나 공병호처럼 뭡니까 돼지개가 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30% 30%를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그럼 총 얼마를 조작을 했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미래통합당 후보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67 당일투표율 58 사전 빼기 당일 8.9% 이게 선간이 데이터입니다 그냥 사전과 당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만 하더라도 뭡니까 조작을 한 거죠 이런 데이터 보고 정규재 씨가 사회로 총선 문제없고 대법관들이 옳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최소한 본인이 모르거나 아니면 뭘 뭡니까 뭘 받아가지고 그냥 말을 할 입장이 안 되면 그럼 입을 다무는 거죠 저는 그 사람들에게 나무라기 싫은 것은 최소한 부정성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이 없으면 입을 다물 수는 있습니다 입을 다무는 사람한테 제가 네 왜 입 다무노 나쁜놈이다 이런 이야기를 절대 안 합니다 조갑지 않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잇값 좀 해라 이야기죠 숫자 모르면 그냥 입을 다물면 되는 겁니다 숫자를 모르게 되면 옆에 여러분들 미래통합당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가 41% 나는데 사전투표 32% 어떻게 나옵니까 표를 도덕질했으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면서 컴퓨터 계산해 줍니다 딩동댕 17.8% 조작했습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의 17.8%를 조작했습니다 절반인 8.85%를 빼앗고 절반인 8.88885%를 더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럼 숫자고 무슨 애정이 들어갈 수도 없고 호감이 들어갈 수 없는 겁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해온 지가 5년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586 운동권들은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왜냐 제가 그만 살다가 이러면 이 세상을 가는 게 아닌데 나라의 이름들 거의 밥솥입니다 밥솥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밥솥인 체제를 무너뜨린 겁니다 뭘 통해서 선거를 뭡니까 무너뜨려 가지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대한민국이 이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다 듣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라가 망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망할 겁니다 이 나라가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망하고도 싼 겁니다 이게 다 밝혀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본 겁니다 이렇게 썩썩썩썩하면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선거 무효소송을 여러분 다루는 과정에서 많은 인간 군상들을 보지 않습니까 변절하는 자도 있고 배반하는 자도 있고 오늘 김소연 변호사 여러분들 가보니까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아무도 다루지지 않지만 김소연 변호사가 한 이야기를 그 밑에 붙은 겁니다 강용석의 긴급 문답 방송 가두리 양식용 오늘 인싸 아이티는 휴방입니다 대부분에서 계속적인 인천 서구 국회의원 선거 무효사건의 재검표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인천지방법원 외의실에 시작됩니다 저는 위 사건의 주심 변호사로 참석합니다 시간상 오늘 아침 방송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띠용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것은 아마 강용석 변호사가 4.15 여러분들 총선 이후에 많은 후원금을 받아서 선거 무효소송이나 이런 걸 진행하였기 때문에 아마 인천 서구월의 주심 변호사 무황입니다 그런데 김소연 변호사가 이렇게 빨간색을 해가지고 물음표를 던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주심 변호사라고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저는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주심 변호사 하면 물음표를 던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김소연 변호사의 주장을 한번 제가 참조해 봤습니다 주심 변호사는 어디 중국 쪽 변호사입니까? 띠용 아래 캡처 사진은 매번 관련자들 방송과 글 모두를 모니터링해서 채정하고 보내주시는 지지자분의 메일 일부입니다 바빠서 체크 못하는데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주시지 정말 고맙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그동안 검정기일에 재검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한 정의 제 기억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님들과 강 변호사가 운영하는 그런 변호사 법인 모여합니다 강용석 변호사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강용석 변호사가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김소연 변호사에게 제 사무실 일정을 변경해서까지 복 대리로 무료별로 들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검정기일에 참여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의정부 지법에서 열린 검정기일 때도 강용석 변호사는 미국 여행주역이기 때문에 넥스트로 변호사님을 긴급 요청을 받고 저와 도태우 변호사님이 다급하게 복 대리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국민들이 모아주신 후원금으로 제대로 플렉스 한 땅 세게 하고 미국 스페인 여행 다녀오고 나면 아이고 대표님 하면서 협상하려 했다가 실패한 이준석도 김소연 변호사가 알아서 정리해 나설 것이고 후원금 문제나 선거 소송도 잠잠해졌을 것이라 생각하셨나요 그럼 권유나 이차장 입단속부터 씻겼어야죠 강용석 변호사를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은 권유나 이차장 덕분에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봐서 검정기일 재검표가 아닙니다 검정기일에 들어가면 무언가 하는 척 시선을 돌리려 애쓰시는 듯 한데 말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전하 도태우 변호사님 등 여러 변호사들이 하루 종일 검정기일 진행하고 있을 때 강용석 변호사는 늘 차에서 잠을 자다가 조용히 기가하고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을 더 환하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나가면 강용석 변호사의 광팬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항의를 하겠지만 저는 사람이 뭐든 성실해하게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성실해야 돼요 사기치거나 조작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차원에서 제가 보도를 하는 거니까 혹시 여러분 가원께서 제가 칠색인 게 얘기입니다 우리 편이니까 봐주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저는 글을 많이 읽고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글을 딱 보는 순간이 있죠 사건이 전체가 다 뭡니까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편이니까 얼마나 조선시대에 본 건 사고입니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성실해야 됩니다 뭐든 성실해야 되고 그 선거 사용처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문제로 나오는 것은 그거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를 저는 사실 차원에서 아무도 이런 부분들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소연의 주장을 내가 소개한다 왜 이런데 김소연 변호사가 주심 변호사로 참석합니다 이게 왜 물음표를 했겠습니까 국민들을 갖고 놀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들 나이가 있고 하니까 가야 될 세월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다 가치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양아치처럼 사는 사람들은 평생 양아치처럼 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보면 주변에 지인들도 있고 친척들 보게 되면 젊은 날 바람기가 있어가지고 가족을 팽개친 사람이 노년이 돼서까지 바람기를 못 보려고 뭡니까 이리저리 그냥 방황하듯이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성품이나 품성이라는 것은 참 그게 지성과 달리 머리와 달리 그게 참 고치기가 쉽지 않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늘도 간복해가지고 없던 기회도 생기고 하는 거지 이렇게 사기 비슷한 일을 하고 다니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10만 원 20만 원 여러분들 제공했던 사람들이 그 뜻을 생각했으라더라도 이렇게 사기처럼 보이는 행위를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다 큰 사람한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김소연 씨가 무슨 우리끼리 총질을 한다 저는 그런 이야기에 단호하게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우리는 사실과 진실을 추구해야 되고 사실과 진실을 추구함에 있어서 좌이든 우이든 적 편이든 우리 편이든 그건 관계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제가 진절머리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망하고 진절머리가 나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일단 오늘 제가 페이스북을 한번 보다가 느낀 바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선거를 도독질한 거 아닙니까 이 도독질을 가지고 또 그거 할 겁니다 대법관들은 또 성관이 성소를 내겠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게 뭐 완전히 내가 볼 때는 그런 성소 판결을 내는 대부분 여러분들 대법관들이 또 서울법대 출신들입니다 이게 뭡니까 61대 제로가 확률적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2분의 1의 61성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민주당 후보가 모든 인천 서구을 투표 속에서 다 승리했다 2분의 1의 61성이 발생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참 많은 나라가 한국인데 이런 걸 보고도 그냥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들 그냥 깔아뭉개는 국회의원들 현직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항당한 거죠 뭐 이렇게 여러분 계산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 추정지를 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안의 선거 데이터를 여러분들 분석해 보니까 딱 정확한 뭡니까 규칙이 발견된 거 아닙니까 미래통합당하고 국가혁명배당금에서 뭡니까 각각 30%를 빼앗게 정확하게 뭡니까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넘긴 것이 그 규칙 패턴이 발견된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런 선거 데이터 누가 만들었습니까 러시아 공화국의 선관위가 만든 겁니까 중국 공상당의 선관위가 만든 겁니까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의 선관위가 만든 겁니까 이런 선거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만들고 이렇게 이런 표를 30%씩 훔친 그 선거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냐 박찬진 선관위 사무차장 장관급 대우를 받으신 분이 이 사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든 모르든 뭡니까 관할 최종 책임자로서 이 선거 데이터에 해명할 책임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선거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여러분들 조작지를 어떻게 여러분들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이러고도 여러분들 국민들이 앞으로 백성들이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까 이런 조작지를 행한 자들도 뭡니까 자식들이 앞으로 노예가 되는 길을 가는 건데 자식 세대가 모두 다 노예가 되는 길로 재촉하는 이런 선거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냐 어느 놈들이 이 선거 데이터를 만들었냐 어느 놈들이 이런 선거 데이터 조작 행위를 침묵하고 은폐하고 방관하고 있느냐 대한민국의 모든 공적 기관들은 뭘 하는 거냐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뭘 하고 감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뭘 하고 재판을 여러분들 담당하는 기관은 뭘 하고 선거 관리를 여러분들 공정하게 수행해야 될 책임을 맡은 선거 여러분들 세금을 갖고 이런 먹는 대한민국 공적 기관들이 다 뭘 하냐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뭘 하느냐 한동훈이라는 인간은 뭘 하느냐 이원석이라는 여러분 검찰총장은 뭘 하죠 정간예우들 받고 돈 받아서 잘 살 수 있겠죠 나라가 망하는 판인데 선거를 국민들이 해서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고 특정 정치 세력에 장악된 여러분들 선거를 관리하는 그런 사물을 담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너는 대통령 해먹어라 너는 국회의원 해먹어라 너는 구청장 해먹어라 너는 서울시 강력시 의원 해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이걸 그냥 깔아뭉개고 그냥 가자는 거 아닙니까 에라이 인간들아 이런 인간들 중에 가장 많은 부류가 머리가 좋으니까 서울법대 출신들이 가장 많죠 강용석 변호사 서울법대 출신이죠 윤석열 씨도 서울법대 출신이죠 인천광역시 여러분들 연수월에 이런 판결한 천대엽도 여러분들 다 서울법대 출신이죠 4.15 총선의 여러분들 권순일 중앙승관리위원회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사람들 다 서울법대 출신들이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머리를 그런 쪽으로 돌리면 또 그런 쪽으로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나는 참 정말 인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앞날을 생각하고 좌우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하고 은폐하고 이런 데 동조하는 것은 이것을 영원히 깔아뭉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참 어떻게 내가 아는 대한민국이 이런 지경까지 내려갔는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워싱턴